진짜 이거 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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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서피 올리실 때 물세차 한번 하셔가지고 주변에 막 거칠게 남아있는 애들까지 다 잡으셔야 합니다 왜 걔네들이 꼬리 닫으면 잡지가 아주 왜 이게 무슨 짓이잖아 그냥 라면 박스만 앉으면 딱 좋은데 가려지는 저희도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.